안녕하세요 반입니다 네 지금은 새벽 2시 반이고 오늘은 보르모 화산을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일출을 안 보는 성격인데 오늘은 일출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프로볼링고고 브로무 화산까지는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천천히 갈 예정이고 뭐 편의점 들려가지고 먹을 거 좀 사서 일출 포인트인 새룸이 뷰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 여러분 We say let's go 아 가자 가자 We sa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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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이룸이 뷰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고 저쪽에서 오토바이를 못 타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네 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 비쥬 제거까지 오는 곳은 여행 기절한 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커피도 한잔하고 이후에 브로모 화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썰라이즈는 여행하면서 거의 잘 보기 힘든데 오늘 이렇게 썰라이즈를 보게 되었네요. 너무 추웠지만 너무 추웠어요. 이제 더 추웠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뭐 좀 먹으면서 시간도 조금 보내다가 그 다음에 브로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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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너 빨리. 부로모 화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뭐 상당히 비싸다 해봐야 한국인한테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네. 네. 주중 입장료가 22만 루피아였고 주말 입장료가 32만 루피아입니다. 근데 여기 세메라 호텔 세메라 인다 호텔 옆으로 가면 네. 무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편법인데 세메라 호텔에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여기 파킹을 2만 5천 루피아만 받고 여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갑니다. 그렇게. 브로모 화산에 대해서 공부를 어제 저녁에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가면서 네. 아래쪽에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하듯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브로모 화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피아 arrow 2만 3천 루피아 城1 fala 3.2 사람들이 아주 few İwwww ㅎㅎ cio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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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브로모 화산입니다. 소리가 주는 위압감이 진짜 미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소리가 주는 위압감이 진짜 미쳤네요. 진짜 크고 진짜 깊고 유황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올라오고 나니까 조금 좋은. 올라올 때는 죽을 맛이 없는데 올라올 때는 죽을 맛이 없는데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로모 화산 등산할 때부터 조금 다른 행성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와 여기가 뭐지 하는 느낌이었는데 올라오니까 더 멋있네요 딱 올라와서 오른쪽으로는 50m 밖에 못 가고 왼쪽으로는 400m까지 갈 수 있는데 이쪽에 뒤에 보이는 분하고 부분까지만 딱 400m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00m 이렇게 오니까 볼케이노도 조금 덜 보이고 그래서 좀 앉아서 쉬다가 화산멍 좀 때리다가 돌아갑니다 진짜 멋있네요 그 정도 살면서 볼케이노를 처음 봤는데 브로모 화산 다음 목적지가 이젠 화산이라서 유황이 타는 거였나? 네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밤에 보면 빨간 깜깜한데 딱 파랗게 빛나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브로모 화산 보고 거기도 지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새벽 2시 반에 출발해서 이제 9시가 조금 넘었고 뭐 걷는 거는 한 1시간 이렇게 걸은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막 그렇게 언덕이 아니라 가지고 좀 쉽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화산은 또 등판을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뭐 거기도 크록스를 신고할 거지만 어쨌든 그러면 네 브로모 화산 오늘 구경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이젠 화산 가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뇽 세이파이파이 넥스트타임 바이바이 세이유 넥스트타임